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LS머티리얼즈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거래도 없고요. 거래도 없고, 그다음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뭐 거래가 없는 건 상관이 없어요. 많이 올라온 거랑 근데 일단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 자리를 주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추세가 끝났다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장중수급을 꽤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장중수급, 한 번에 들어오는 물량들, 그리고 한 번에 나가는 물량들 이런 거 꽤 체크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봉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은 게 뭐예요? 거래량이요. 거래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거래량이 터진 은봉이 발생했습니다. 은봉이 발생하고 이 중심선을 그어드렸죠. 이 중심선을 돌파하면 이거는 5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내용 한번 체크해보고 갈까요? 제가 진짜 100% 확실하게 말씀드린 내용 뭐예요? 중심선 돌파하면은 5만원 간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놨어요. 거래량 터진 은봉 돌파시 뭐한다? 5만원 간다. 말씀드렸고, 이때 보면은 12월 어디? 16일이죠. 자,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영상 한번 볼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1봉이거든요. 1봉. 1봉 보시면은 이 장대 은봉이 떴잖아요. 시초가가 높게 뜨면서 장대 은봉이 뜨고 여기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장대 은봉의 중심값을 반드시 뚫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뚫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어디예요? 보시면은 3만 3천 5백원이죠. 3만 3천 5백원. 그럼 우리가 분봉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 그어놨던 이 구간 3만 3천 5백원. 이 구간이 뭐예요?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만 떨어지면 어떻게? 은봉의 중심선을 먹어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반드시 수급을 체크하면서 같이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 그랬죠? 확실한 대응. 확실한 대응. 여기서 은봉의 중심값을 먹어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간다. 자, 시가가 은봉의 중심값 위에서 뜨고 나서 밀리다가 밑에 구간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워서 어떻게? 5만원 구간까지 터치했습니다. 제가 계속 5만원 구간을 왜 얘기하냐면은 5만원 구간이 뭐냐면요. 자, 5만원이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 뭔지 모르시면 아는데 간단합니다. 호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호가가 바뀌기 때문에 호가 하나당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단가가.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와 매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는 뭘 판단해야 됩니까? 더 갈지 빠질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죠? 수급. 수급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혹시나 관련해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수급 관련된 한번 내용을 받으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독 LS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조금 수급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구독 LS 남겨주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무조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가격은 유지입니다. 가격은 뭐 4만 3천원, 4만 4천원 되나요? 4만 4천원 구간에서 어디 유지하고 있죠? 이 구간 5만원대 가격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좀 더 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만원, 여기 9,500원, 여기 9,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구간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아, 만원대일 땐 비싸다 생각했는데 9,500원, 9,000원 가니까 아, 좀 싼 것 같아.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마이너스 폭이 적어지는 거겠죠. 다음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양봉이 떴는데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떴는데 자, 이 거래량, 이 전날의 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뭐죠? 추세전환이 일어난다. 지금 보면은 얘도 오늘 양봉 4% 마감했어요. 마감하고 나서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에 양봉 4% 마감했고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적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건 이거 하나죠. 5분봉 보면은 요거.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올리려다가 매물 받고 빠졌다라는 거. 이 구간이 아마 오늘 거래량에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금요일 거래량에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어, 현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만 봤을 땐 좋습니다. 어,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렴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좀 수렴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요런 식으로 수렴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 구간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내려오는 삼각수렴의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슈팅. 근데 이 패턴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각수렴인 거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계적으로 돌파, 수급을 쳐서 돌파하다가 이 구간에서 설거지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수렴이잖아요. 삼각수렴. 잘 가다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이 구간에서 팍 내리꽂는 이러한 패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올라갈 때 거래가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LS 머티리얼즈는 6,000원에서 저는 안티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2만원일 때도 3만원일 때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단계적으로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다. 수급. IP와 관련 테마가 핫해서 이런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현재의 구간에서 기업을 욕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꽤 수급 나가면은 주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위에 번호로 구독 LS라고 남겨주셔서 010-920-163이고 저희 쪽으로 구독 LS 남겨주셔서 반드시 수급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급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요일에 오전 8시 55분에 라이브로 하면서 이거 수급 체크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놓고 빠지는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그죠? 매드팩토라는 종목입니다. 매드팩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위에 구간에서 내려오는 수렴 구간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수렴 구간 그죠? 수렴 구간에서 걸쳐지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삼각수렴을 뚫어내는 것처럼 올리다가 거래가 터지죠? 거래가 올리다가 어떻게 했다? 올리다가 여기서 거래랑 돌리면서 설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삼각수렴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차트가 현재 좋은데 어떻게 갈지는 100% 장담은 못해요. 근데 일단 이러한 흐름들도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급만 수급을 체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 체크 하는 법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수급 관련돼서 실시간 체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LS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자, LS머티리얼즈 어떤 주입니까? 어떤 주식? 지금 여기서 IPO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죠. IPO 관련주로 분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최근에 같이 상장한 다음날 상장하네? 블루엠텍 얘도 IPO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75,900원에서 27,000원까지 마이너스 70%가 빠졌어요. 이게 IPO 공모주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좀 무서움이니까 꼭 알고 하시면 좋겠고 근데 블루엠텍 왜 갖고 왔냐? 지금 구간에서 자, 블루엠텍을 수급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리스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바닷건에서 주가가 쫙쫙 올라가다가 여기 상한가 갔잖아요. 날짜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12월 13일 9시 54분 12월 13일 공구시 54분 그죠? 이때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때 뭘 추천했냐면은 13일에 뭐가 상장했죠? 블루엠텍 블루엠텍이 상장했습니다. 이때 블루엠텍을 추천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IPO 종목이고 전날에 상장한 에리스머티가 또 상한가 갔기 때문에 블루엠텍으로 수급이 쏠릴 거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블루엠텍 같은 건 정확히 9시 54분은 어떻게 했다? 9시 54분부터 급등 55분부터 급등 시작돼서 미친 폭등이 한 번 나왔다. 이게 플러스 27%입니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면 단기적으로 일단 저희가 찍는 거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블루엠텍 단기적인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단기 상승 보여드렸고요. 텔레그램방 입장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히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구독 LS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상한가 갈 것 같을 때 준비해놓고 정확히 이런 식으로 블루엠텍 이하 매수 IPO 테마로 급등 패턴 자 5만원 라운드 피규어 LS 머티려 상한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수급 체크 매도 사인까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매도 매도도 보여드리면은 자 큰 게 아닙니다. 수급만 그냥 이탈하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근데 이걸 잘 못하시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몇 시에요? 2시 54분 14시 54분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 수급 이탈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어요. 수급 이탈하면 저희 날짜 보시면 언제죠?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 이쪽에서 2시 54분 그리고 55분 수급 이탈했다. 수급 이탈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거의 최고가죠. 이때 말 안 듣고 정리 안 하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 수급 이탈 나오는 거 보면 바로 매도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LS 머티 지금과 횡보한다고 맘 놓지 말고요. 빠졌을 때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는 5만원 공간 라운드 픽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전략 짜보시고요. 빠졌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닌 단계적인 IPO 관련돼서 수급이 몰려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빠지면 기업 가치를 찾으러 내려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LSU 좋은 회사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공모가가 6,000원이기 때문에 이 6,000원은 시장에서 정한 가격이에요. 주식시장은 비상장애이지만 시장에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